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에로의 서프라이즈 헤어바이브즈를 가져왔는데요. 에로의 박스가 왜 이렇게 크죠? 한번 이렇게 짜라라란 뒤로 돌리면 이렇게 에로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헤어바이브즈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에로의 친구가 지금 머리를 한갈래로 묶고 있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렇게 돌리면 짜라라란 삐삐 머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풀릴 수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살아니까 에로의 친구들한테 헤어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와우 정말 좋지 않나요? 박스가 엄청 커요. 와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합니다. 와우! 짜라라란! 와우!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일반 에로의, 일반 에로의 보다 엄청 큽니다. 빅 빅 빅 빅 사이즈입니다. 대박이죠? 그럼 사이가 함께 열어볼게요. 사이가 첫번째 에로의 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로의 서프라이즈 첫번째 헤어 바이브즈! 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랑아. 와우! 와우! 시크릿 메시지 첫번째. 이게 보시면 단짝 친구랑 트럼피인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우! 크다! 와 진짜 커요! 그러면 에구! 오! 열렸다! 와우! 와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서프라이즈가 났네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총 15개의 서프라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첫번째. 이거는요 실리콘 에로예요. 자, 두번째. 빠밤, 뭔가요? 선글라스. 세번째 뭡니까? 주황색 B. 네번째. 이거는 신발이네. 다섯번째. 물구렁이 남았습니다. 여섯번째 뭡니까? 빠밤, 여섯번째. 자, 일곱번째. 여섯번째. 빠밤, 뭡니까? 우와! 이거를 에로의 머리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헤어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에로의 돌이죠. 어떤 친구인가요? 빠바바밤. 우와!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빠지고 나왔어. 아,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구나. 아니요. 이렇게 다시 깰 수도 있습니다. 짜잔!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네. 자, 옷을 먼저 한번 입혀주겠습니다. 네, 옷이 귀엽고 예뻐요. 와, 여러분 이렇게 친구한테 땅콩이한테 옷을 입혀주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제가 실리콘 헤어를 한번 씌워줄게 있어요. 아, 이렇게 계속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군요. 짜잔!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때요, 여러분? 귀여운 거요? 응. 이번에는 다른 헤어스타일도 제가 해볼게요. 어머. 어떻게, 아 이거 여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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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금 불쌍한네. 여린다, 여린다, 여린다. 여린다, 여린다. 여린다, 여린다. 어머, 머리 안 외쳤어. 아, 어떡해. 빨리 깨져야겠어요. 주황이가 만나면 땅콩이가 된답니다. 아, 그래서 땅콩이? 네, 땅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제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네.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게 뭘까요, 사랑아? 자,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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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짜라짠. 우와. 짠. 아, 저게 한 세트예요, 사랑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오, 재밌다, 재밌다, 이거. 진짜 이걸 너무 재밌어요. 우와. 자, 밑에 머리 붙였고요. 오, 뭐야. 두 개가 한 세트야, 사랑아. 그치? 어때요, 여러분? 우와. 예쁘죠? 이렇게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정말 예쁘죠? 근데 헤어스타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짜라짠. 우와.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요. 삐삐 머리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볼까요, 이것도요? 좋아요. 이게 되게 의외로 재미있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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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헤어스타일 바꿔주기. 응,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바로 빨리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한 쪽 됐고. 짠. 또 한 쪽. 오, 삐삐 머리 됐어, 삐삐 머리 됐어. 삐삐 머리.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 우와, 예쁘다, 예쁘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 땅콩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그럼 두 번째 친구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친구는 누가 나올까요? 시크릿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랑 커튼하고 책.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다, 열었다. 와, 첫 번째. 실리콘 헤어. 실리콘 헤어. 자, 두 번째. 물병. 물병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물병. 세 번째. 세 번째 헤어스타일 나왔어요. 네 번째 뭘까요? 빛. 빛 나왔습니다. 빛.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머리띠 나왔습니다. 머리띠. 여섯 번째. 드레스. 장미모의 드레스. 자, 일곱 번째.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 신발이구나. 신발 나왔습니다. 마지막 에로이 친구를 열어볼게요. 자, 과연 이번에 어떤 친구가 나왔을까요? 오, 이 친구도 정말로 예쁩니다. 짜란. 와우. 무섭다. 이 친구는 이런 머리를 하고 있고요. 옷을 빠르게 입혀주도록 할게요. 짜잔. 귀엽죠, 여러분? 어우, 귀여워요, 예뻐요. 이 친구의 이름은 딸랑이로 하겠습니다. 딸랑이? 딸랑이. 나 콩이 딸랑이. 네. 귀엽죠. 자, 이리로 오세요. 에로의 손님.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나요? 이 실리콘 헤어가 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 짠. 짠. 디디디디디. 어우, 갑자기 할머니가 됐어요. 어, 나 나이 먹었어. 공주지만 그래도 얼굴은 예뻐. 네. 이것도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위에다. 아, 위에다 붙이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진짜로. 꼭 붙이면. 짠. 짠. 아주 귀엽고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딸랑이한테 진짜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또 선물해 주도록 할게요. 짜잔. 오, 이것도 궁금하네요. 짜잔. 오, 우리 아줌마. 자, 역시 하트 세트죠. 우리 아줌마 세트. 오. 오, 되게 뽀글뽀글해서 예쁘네요. 이렇게 풍성풍성한 이 헤어스타일을 우리 딸랑이한테 선물할게요, 여러분. 우와. 우와, 진짜 풍성해. 자, 반쪽을 딱. 짠. 어머. 멋져요, 여러분? 어머, 어머, 어머. 멋져? 예쁘다, 예쁘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헤어스타일도 선물해 줄게요. 머리를 잠깐만 뗄게요, 손님. 어머, 어머. 그냥 떼버리면 너무 불쌍해. 괜찮아요.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자, 두 번째 헤어예요. 두 번째 헤어를 또 열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헤어. 짜잔. 오, 이건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한데. 그렇죠. 우와. 우와, 우와. 이건 스타일이에요. 네. 짜잔. 이렇게. 자, 좀 붙이고요. 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 확 달라, 확 달라, 확 달라.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웨이브 멋있네요. 아, 웨이브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머리띠를 한번 선물해 줄게요. 짜잔. 더 예뻐졌나요, 여러분? 예뻐, 예뻐, 예뻐. 예쁩니까? 예뻐요. 네, 나도 볼까요? 오, 나도 만족해. 나도 엄청 만족해. 손님 예쁜나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예쁘다. 그러면 여기에 너도 가 있으렴. 내가 다음 친구, 세 번째 친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친구도 열어볼게요. 자, 세 번째 친구 한번 열어볼까요? 앤, 어, 파티? 오른쪽 헤어인 것 같아요. 아, 비밀의 스크린 메시지 나왔어요. 짜잔. 오, 이번에는 아주 큰. 얘는 핫핑크였지만 얘는 그냥 베이비 핑크색. 네. 네. 아니, 아까 오지. 오, 열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열어볼게요. 좋아요. 첫 번째를. 짜잔. 샷. 자, 첫 번째. 헤어가 나왔습니다. 헤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신발. 신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비. 오, 빗 나왔습니다, 비. 네 번째. 짜자자잔. 실리콘 헤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건 되게 예쁘다. 목걸이 아니면 팔찌. 여섯 번째. 자, 옷 나왔고요. 옷.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자 나왔습니다. 모자. 오늘 일정이 뭐지? 자, 과연 어떤 애를 치고 나올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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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옷 입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옷을 후다닥에 입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다. 짠. 이렇게 팝콘이가 옷을 다 입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모자를 한번 시워볼게요. 오, 오. 오, 오, 오. 어때요? 자, 그럼 빨간색이 우리 저거 실리콘 헤어에 한번 싣어볼까? 실리콘이. 샷. 샷. 어때요? 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 초코아바니와 헤어를 해줄게요. 네. 자, 부셔줄까요? 찹 하고 찹 이렇게. 팝콘이의 헤어 스타일 추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헤어 화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걸 볼까요? 오오오오오오 신기한 헤어가 나왔어 네 좋소 굿 헤어스타일도 바뀝니다 자 뒤를 돌아볼까요 짜랄짠 귀엽죠? 헤어스타일 멋지네요 굿굿굿 두번째 헤어스타일 뭐가 나올까요? 열어주세요 뭐요? 아 이렇게 옆으로 하는 헤어 헤어스타일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나는 첫번째 헤어스타일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오늘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착 붙여주고 착 붙여줍니다 이렇게 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사자 얼굴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친구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네번째 막내 친구들이 열어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샤샤샤샤 어? 첫번째 비밀메사지가 나오는데 똑같은거 자 첫번째 비밀메사지가 뭡니까? 똑같은거 자 똑같은 친구가 나올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열려십니다 첫번째 열어주세요 짜자자잔 자 첫번째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자 두번째 다른 애다 이런 옷이 나왔습니다 자 두번째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세번째 뭡니까? 나 울트라 레어 아닌가? 자 세번째 신발이 나왔습니다 자 네번째 빠바바밤 달라 자 실리콘 헤어 자 다섯번째 빈 빈 나왔습니다 다섯번째 빈 자 여섯번째 뭡니까? 팔찌 자 여섯번째 팔찌 자 일곱번째 우와 그ая büy Bryan 무겁다 자 어떤 dingen 자 어떤 biri 자 과연?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일까요? 오 예스 내가 갖고싶었던 아이 여러분 자 빨리 옷을 입혀주세요 옷을 입혀줄께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팔찌도 껴줍니다 아주 이쁘죠 어 이쁘네요 자 씨디콤에 한 번 써볼까요? 느낌 확 바뀌네 뒤에 더 보여드릴게요 네 느낌이 확 바뀌었어요 자 다음은 이 헤어스타일 이렇게 바깥에 깨보고 싶어요 반만 깨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예쁘죠? 예뻐요 자 이 헤어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오오헤 예쁘다 아 되게 공주스럽다 자 이제 바로 한번 껴줄까요? 고개 잠깐 내리시고요 고객님 오 고객님 눈을 떠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이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예쁘지만 뒤에서 봐도 예쁩니다 그리고 두번째 헤어도 한번 볼게요 볼까요? 보라색 헤어 자 보라색 헤어예요 뽀글이 뽀글이 아줌마 나 이 헤어 정말 예쁜데 어쩔 수 없어요 보라색 헤어예요 오 완전 업스타일이네 밑에 잘 붙여주면 돼요 오 됐다 어때요 여러분? 아주 풍성한가요? 자 이제 고객을 들으셔도 됩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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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네 머리 스타일이 풍성하네요 여러분 와 풍성해요 오늘은 촬영가 에러 써프라이즈 헤어 바이브즈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촬영가 헤어 바이브즈를 푹 빠졌어요 에러의 친구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를 손쉽게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한 명씩 이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땅콩이, 팝콘이, 민트초코, 마지막으로 딸랑이입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친구들 이름이 다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에러의 서프라이즈 헤어 바이브즈를 열어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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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